북존 한옥마을이고요 여덟 번째네요 보니까 북존에 자주 갑니다. 2023년 5월 29일 2407일 북존 한옥마을 서울도 보고만 고수고기길 109번째 데일리 퍼즐 2086일. 길이 비슷비슷합니다. 8개를 다 봤더니 비슷비슷해요 3.5킬로 40분 걸렸고요 안국역에서 순환코스입니다 안국역은 북천문화센터 상덕궁 공중음식연구원 이건 코스가 골목으로 되어 있는데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도 버건강 북촌이죠 북촌 전주교 가외등 성당 이거 사실 처음 봤어요 김영태가 혹 이 길도 8개 고수점은 유일하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맹현 예 조금 아쉬운 건 앞으로 북촌을 당분간은 못 가겠네요. 별공길이 끝났습니다. 2023년 5월 29일입니다. 그 부품이나 떨어집니다. 남은